구독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먼치는 왜 도대체 1등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노바서버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현시간 3시쯤 되고 있는데요 한번 버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 버닝이 다 없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5에서 6단계 4단계 4단계 6단계 5단계 5단계 아 다 볼까요 채널별로 그냥 대강 한 5단계 정도로 보면 될까요 버닝 2단 버닝 여기는 어 잠깐만 다크사이트 온다요 두블 다크사이트 없습니까 혹시 아 이거 있죠 아 컨트롤이 있었구나 한 5단계 정도로 보면 될까요 버닝을 아 7단계 7단계 아 이 사람들이 버닝이 0단계 9단계 4단계 9단계 8단계 6단계 1번 그냥 다 봅시다 7단계 5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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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단계 6단계 6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5단계 사냥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8단계 신전 3 한번 보겠습니다 9단계 7단계 9단계 8단계 6단계 8단계 6단계 6단계 4단계 9단계 5단계 6단계 아 이렇게 채널 바꾸다 이제 1등 만나는거죠 1단계 4단계 4단계 6단계 2단계 4단계 아 그럼요 채널 별로 다 할 수 있어 8단계 3단계 사냥하는 사람이 그냥 두 명 있나 보다 아 방금 못 봤나요 없었나 6단계 7단계 10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8단계 7단계 마지막 맵 보고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8단계 6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5단계 5단계 6단계 6단계 5단계 10단계 4단계 7단계 9단계 7단계 8단계 8단계 만날 것 같다 왠지 느낌이 싸하다 6단계 6단계 8단계 8단계 7단계 4단계 7단계 7단계 6단계 5단계 5단계 8단계 7단계 7단계 8단계 사냥하는 사람이 없냐 근데 아 소마다 8단계 8단계 6단계 7단계 10단계 9단계 9단계 8단계 11단계 제가 이거 미리 준비했습니다 10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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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경험치 도핑에 대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아 좀 옆으로 해야 되나 어 이 정도의 도핑이 있습니다 메이플에는 이 정도의 도핑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냐 이거는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경구도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여기까지 다 같을 수 있어 혈반, 내르링크, 제로 유니온 이분이 유니온이 5,900 정도였나 아 그럼 아마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온 피방 30% 몰란은 실상으로 좀 어려우니까 월파나 이런 것도 그리고 버닝필드거든 그럼 제가 계산을 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신전 기준으로 제가 바이퍼 했잖아요 그 인벤 신전 나와있는게 15,000 아크가 15,000 바이퍼가 14,300인가 아 근데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15,000 가능 어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60만 60만에다가 겸치와 60만이잖아 곱하기 할 수 있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15,000마리 잡잖아 계산 부탁드립니다 유의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50 100 150 180 180 190 200 210 225 235 정도 맞지요 235 235% 맞나? 235% 그러니까 335%를 해야 되겠죠 어 그렇습니다 6 그러면은 플러스 버닝이 한 50%라고 하죠 어 적당히 잡아서 50% 하면은 60 1,100,000 100,000 10,000 10,000 x 300 3.85% 흠흠흠 아 그러면 몬스터 한마리 당 한 235만 235,000 231만 정도 231만 을 먹거든요 그럼 231만원을 먹잖아 그럼 15000마리를 한시간에 잡는다고 치면 346억을 먹는거죠 여기에다가 추가될 수 있는게 룬 피방 이런것도 추가되면 더 많이 되겠죠 아아 로디스도 있구나 아 그러네 아 미안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15% 로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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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% 어 그러면 얼마죠 일십백천만 십만 곱하기 4.1% 249만 249만이라는 가정에 곱하기 일십백천만 최대 373만 373만 3억 3억정도 룬 룬이나 이런거 하면은 한 400억정도 먹을 수 있을거 같고 그럼 먼치의 스카니아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럼 60만 똑같이 15000을 잡는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60만 60만 곱하기 저는 50% 빼야되니깐 곱하기 50% 빼면 300 365% 3.65% 3.65 219만 곱하기 일십백천만 328억 요정도 요정도 먹네요 똑같은 가정하에 해보면은 그렇죠 그럼 차이가 몇억입니까 45억 차이소 플럭 곱하기 24 1000억정도 차이나는건데 아 근데 먼치는 왜 여기서 안하시고 가네야 아 제가 잡고있는 몬스터 경험치가 한 72만정도 되거든 73만 합시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경험치의 기준하에 356% 73 곱하기 360 3.65 그럼 266만정도 되거든요 몇마리 잡냐 10,000마리정도 잡아요 10,000마리정도 그럼 266억정도 먹는거거든 맞나? 계산이 이게 맞나요? 계산 이상한거 같아요 아 최대치로 잡아서 그랬대 어쨌든 뭐 대강 잃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게 맥스로 잡혀가지고 애매한가요? 72만 아 아니죠 아니죠 이게 낮은 이유가 465%라 해야되는군요 4.65 아 왜냐면 버닝이 10단계니까 330 340억정도 아 이렇게 먹는거군요 그럼 요기보다 요기가 더 높죠 맞죠 328억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 먼치 그냥 이점이 뭐가있나요 다이스 참고로 바이퍼는 666이 뜨면은 겨검치 50%까지 가능하다보니 어 그렇습니다 아 이해하셨나요 네네 먼치가 왜 못따라잡는가 제 생각 나는 버닝인거 같애 아무리 봐도 버닝인거 같애 어 내가 보기에는 버닝같애 버닝에다가 먼치에 잡다한 시간 어 요정도 하하 잡다한 시간 일케 등 해가지고 한 30분 길면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날려먹으니까 그런거 같애 어 그렇습니다 네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 피방같은거 하면은 더 차이나겠지 똑같은 기준점으로 했을 때 차이를 본거고 결론 결론 그냥 내 결론을 생각해볼게요 결론 먼치는 따라잡을 수 없음 못따라잡음 못따라잡음 진실 똑같은 조건하여 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론 서로 24시간 못잡음 못따라잡습니다 네네 아 네네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네네 아 월파 10%는 월드파키 하면은 파티 맺었을 때 그걸 쓰면은 경험치 10% 올려주는 파티 경험치 꽤 MVP같은거 있어요 아 그럼요 저는 사람이 이제 스카니아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사람들이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점점 좀 차이가 날거라고 난 좀 생각되는게 종합 랭킹 이렇게 되는 것 같구요 종합 랭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지금 현재 스카니아 순이거든요 더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어 지금 253이 어 9명이 지금 253이죠 제가 255 찍었을 때 여기는 253이 어 없습니다 계속 이제 올라오면은 버닝 날라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아 네네 아 결론은 일단 끝까지 열심히 해봐야겠지요 아 네네 서버 욕하지 마십시오 네네 이거는 그냥 먼치는 왜 못 따라잡는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서버 비난 의도가 아닙니다 특정 사람 의도화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왜 먼치를 아니 먼치를 못 따라잡는 1등 을 못 잡는다는 얘기기 때문에 서버 비하 사람 비하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